랍스터처럼 달고 육질이 유난히 탱글탱글한 홍새우에 쫄깃한 육질에 달콤한 맛이 나는 생생회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생연어까지 오늘의 즐거운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쏭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생연어부터 먹어볼까요? 고! 반짝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홍새우 먹어볼까요? 홍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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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닭다리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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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의 음료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